자 자 나이니 더 어려우면 갑시다 뭐 설마 얘네들 막 기본적으로 보라색 나오는거 아님 어려우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라색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 아 소미님 한번 불러볼까요 소미님 소미님이요? 소미님이랑 마야님 아아 자 돌과 앞으로가 활기가 돼 여기다 여기다 역시 맞췄어 아 깜짝아 씨 왜 그래요? 그렇네 보라색이네 레벨 32네 저 X밥이네 어 NAB네 X밥이 아니네 존나 아프네 CX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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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 아 1,500밖에 안됨 1,500밖에 안됨 1,800인데 2,000밖에 안됨 나가 1,000밖에 안됨 근데 이거 G3가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맛있다니까 그냥 썬이네요 모란색이 뭐야 여기로 가던 거 아니야? 맞네 여기 가던 거 맞네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거 정찬 네 저거 노란색 정찬 어우 죽이기 힘들겠다 어우 떡댕 막타는 권총으로 오오 적 다 잡았잖아요 왜 근데 왜 안 넘어가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지? 아니네 내려.. 어어어어어어어 위에 적군이 있네 자 처리를 하고 오겠습 어이 수지 어 미칫 존 나쁘잖아 피토몬 좀.. 좀 있다 올려야지 좀 있다 나 죽어 짐 디비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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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네 피토몬 자유가 오겠습니 안돼! 안 돼! 커버링 파이어 어 뭐야 Mensch 이거 노란색 왜 이렇게 쉽게 털리니? 짐 개강 얼얼얼얼얼얼얼얼얼얼 thoughtful 어후 죽을뻔했다 이게 무려 어렵나 니돌 그럼 매우 어려움은 이게 매우 어려움인데 매우 어려움은 시X 얼마나 어려운거야 그래도 어려움 라인은 돌이 낫긴 낫네요 네 잠깐만 내가 총을 샷건을 끼고 아 샷건을 끼고 있구나 어쩐지 쉽을 존나 컨택 프롬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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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야 어후 와하하하 데미지 이맛이 쓰네 응 니꺼보다 내꺼 니꺼보다 내가 더 세? 안녕하세요 뭐지 아 요원들 이지 어이 아 잠시만 전화 좀요 에에에에에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전화 받고 온다고 헤드풀님 게시가 다시 오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노 근데 지금 졸나 꿀잼 아 제발 나도 같이 할래 좀 이따 끼고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 아 진심x2 어키헤 역시 레타님 짱짱맨 지금 딱 두명 들어왔잖아요 캐노님이랑 들어왔던거 보니깐 딱 나갈수있음 네 지금 두명있으니까 아 형 진짜 나오래요? 왜 나오래요? 아니아니요 형이 갑자기 집전화전화전화 갑자기 오버워치 들어오래요 에이 근데 그냥 뻑게 날렸어요 잘했습니다 진짜 맞으시겠네 왜 그렇게 와구와구 두듯이 괜찮아요 형이 저한테 미친게 많거든요 한 번은 못때려요 어 아래 적군 조지고갑시다 오호 뭐야 어허 유탄발사기 아 지점유가 멋있다 난 프로테크를 이건 뭔 개소리야 왜 어차피 내려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설치중이네 물이 좀 안돼 안돼 죽기 싫어 일리 기호샘 빨리 영당 기호샘 빨리 빨리 흐흫 어우 샷받는 때문에 죽을 뻔했네 네 되째라 쉐꺼노 가니라 비탄사수 자멸인거? 아.. 이거 매우 어려운 다음에 난이도 하나 더 생긴거 아시죠? 자멸인가? 아.. 실호니? 몰라 어쨌든 그거 그거 거기 끼는데 난 타자 그 먼저 어.. 이거야 컴퓨터를 뺏길 뻔했네 왜왜왜왜 똥금없이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토탈어와 아틸라를 보고 계시더라구요 토탈어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있냐? 네 있어요 하면 안돼 뭔가 빠지셨어요 큰일났어요 아빠한테 아니다 페드립 짓뻔했네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페드립 친다고요? 데드풀님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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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날리시죠 아.. 뭐.. 네토님 영상 날릴 수 있었잖아요 아쉽다 어허 샷건 총 개섰다니 샷건 총 저분 엉덩이에 샷건 포텨가지고 기모찌 하신가 본데 아 저 샷건이 찢었어요 미치! 이때 사수가 뭐라 새키 미치! 응 미안하지만 왜 계속 벽이었어 니 샷건호 와 이거 기상심이 진짜 좋네 또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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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데 어디 어디 어 저 저기 caval앞이다 어어 누란색 득자다 정신이 잘된다니 지금 어허허허허허 아아 좋아 정작님 나중에 확인 해볼때여 오늘은 디비자 잉노님이 바로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존나 노잼으로 아우 존나 파 오 뭐거져가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정석전의 스펜입니다 저는 응 어디에 돌기.. 돌.. 아.. 새끼시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.. 아.. 정말 오잼으로구나 이제 집터 찾아 떠나는 여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그.. 존나 꿀잼.. 꿀잼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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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잼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.. 그 지하 랭크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뭔가 그.. 정보? 정보같은걸 얼락할수가 있는데 미션한테 그 정보를 끼고 하면은 점점 미션이 점점 하드코어야지 헐.. 그리고 이제 그거.. 뭐지? 어.. 뭐냐 뭐냐냐 경험치랑 뭐 장미같은거 더 주고 음.. 같이 하시죠 빨리 언제 끝나가죠? 그룹.. 다 끝나가고 다 끝나가고 그리고 그거 미션.. 미션 뭐..끼야돼 미션 못끼야돼? 용의.. 용의 등지요? 처음에 그 뭐..뭐 깨야돼.. 아 아파.. 예.. 용의 등지인가요? 예..그거 깨야돼 거리로 바로 가야되나요? 아..그거 깨면은 끊어서 그.. 귀..귀질을 한 번 뺏고 할거임 혼자서 깨야돼죠 아아..졸라 아파 혼자서 깨야돼요? 아뇨..그 같이 사람들 따라.. 그 뒤에 있는 사람 같이 가드릴거요 데드풀님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..면역 좋았어 그러면 난 이걸? 열심히.. 고맙겠는데? 아.. 아니요? 든지.. 이렇게 먹는 건가요? 안녕? 뒤치긴 처음이지? 뭐야 너? 자금자금 오오 경험치 존나 많이 줬어 좋아좋아 많이 안좋네? 오오 182제 182제 애민사 오듬 오오 호호호 와 지렸다 잠깐만요 180이요? 네 182 아 이제 미션이 맞으세요 와 데미지 43.2 아 스키 스택이다 괜히 좋아했어 근데 이게 미션을 깨면은 마지막에 상자로 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게 그 확인 뭐 모듈같은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건 무조건중 오오 오 세상에 난 또 왜 디비전이 안되지? 무슨 문제에요? 들박을 아 근데 이게 클래식 M1A네요 아 아깝다 아 어? 클래식 M1A요? 네 이거 낄까? 이거 한번 껴봐야겠다 이번 미션 때 아쉬운 이 클래식 M1A는 그걸 못 끼임 그 아냐아냐 그 아래 장착하는거 그 양각대 같은거 손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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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군 그래서 좀 뭐가 아쉬워 이따 한번 써보겠음 아 아 지금쯤이면 AA에 대한 정보가 나왔겠지 어디서 대답되는지 크아 근데 언제 도와줘요? 우리 그거 깨는거 아 그거 처음에 깨는거는 그거 할 수 있음 처음에 그 미션 다 깼어요? 아 그 어디서 어디로 가야되요? 용의 둥지요? 예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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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용의 둥지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무슨 안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있어요 그 새로 나온 미션 뉴미션 없어요? 안전관명센터? 예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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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셔야 돼요 대답불링은 우린 여기 여기서 대기하죠? 그리고 아니요 사람들이 같이 깰 수 있어요 캐나님 같이 깨시죠 저분도 안오신거 같은데 연결중 아 이거 가방 가방 좋은데 어 복명 복명복창? 어